이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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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지난번 배구집회에서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이스미 추모입니다 이스미 이스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아서 부산을 사랑하는 국민 분통 대변인 가정주부 이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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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그 말은 김천 역동의 부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 대한민국 관객을 감동시킨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영화는 대한민국 민족 상단의 피극을 그린 피류몰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피난사리의 서러움과 헐벗은 옷을 입고 물구리 줄곧 먹으면서 이룩한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의 부산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대한민국 무역 항구 도시며 국제 도시며 관광 도시며 문화 도시로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대한민국 부산을 과연 누가 짓밟고 있습니까 자파종복 빨갱이들이 여러분 이룩한 이 거룩한 부산을 짓밟고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용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뽑은 부산 출신의 김무성이 금밭지바로 보냈을 때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국회에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이는 이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영의정 포수입니다 검수들을 물고 나서 몸집도 그럴듯하고 부틴합니다 그래서 한님을 할 줄 알고 국회에 보냈더니 웬말입니까 정치 쓰레기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양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그 놈은 또 어떻습니까 천하의 역적 노무현이가 부흥리파에서 떨어져 자살할 때 그 놈도 의리가 있고 양심에서만 손잡고 자기도 같이 부흥리파에서 떨어져 죽어야 할 놈입니다 그런데 그 놈은 뻔뻔하게 아직 살아남아서 정권을 잡아보고 있다고 눈에 희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도한 놈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하태경이 어떻습니까 그 놈은 어디서 구하묵던 대표 있다고 합니까 천하의 무식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수당을 떠는 하태경은 왜 여러분이 국회에 보냈습니까 그러니 도산시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국개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300명의 국개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국대놈 중에 한 사람에 웅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원도 동해 출신의 강도바의 김진태입니다. 김진태는 고항에게 목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비선을 낳은 명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에 충신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 박지훈이, 문재인이, 박은수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빨갱이로 섭취를 위해서 정신이 위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미국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날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애교정책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급받은 정치인들은 백악의 정치에 연념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통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의 좀비가 끝난 날까지 태국 시민은 태극기를 흔들며 끝까지 싸워서 이 나라 보수 정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식으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문재인을 개권을 잡게 할 수 없습니다. 저 놈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이고 대한민국을 자파 세력에 넘길 놈입니다. 그 강구도 한 놈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날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입니다. 용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저런 중불, 자파 세력한테 대한민국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용사하십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에는 이런 말 씁니다. 단디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디합니까? 실수 없이, 야무지게 일을 실수 없다는 말이 단디하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친 데 단디하여야 됩니다. 다 같이 나와!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디하자! 세 번! 단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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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간단히 서늘합니다. 자, 오늘 이 행사에는